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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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하나님께서 회사에서 tat하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많이 안됐것으로 잘cend some programs 이제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목양무당을 이끌어오셔서 선배님께서 목양무당으로 충고를 받으면서 겸손히 기울이는 그런 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양문학의 작품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섬기는 그런 사람 또 아름다운 작품을 써서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의 목양문학에서 아무도 없으면 일적으로 지금까지 한 8년 동안 섬겨왔는데 이제 섬세한 그런 작은 부분까지 챙길 수 있는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0주년 목양문학상을 수당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사해 주신 김여랑 목사님 김정은 목사님 정여성 목사님 면기 목사님 감사합니다. 특집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에 써주신 아이들 출판사 이역희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 대민들과 취재를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노녀문학 제25집 30주년 특집포를 준비를 했는데요. 더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셔서 필요한 만큼 많이는 못 드려도 적절한 양만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사는 100주년 기념관 2층 네오트로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60분 거를 준비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가셔서 사인하시고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는 전남양 목사님께서 그렇게 내시는 걸 하십니다. 오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녀문학 때 가입을 통해서 함께 이 활동을 하시게 응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회의를 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참석 못하신 분들한테는 이번에 나온 연결제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 순서지 또 공부를 하는 전부에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v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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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올림원들이 사인해서 식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양문학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3대 회장을 지내신 우리 김전환 목사님께서 마무리기도와 함께 식사기도까지 계속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은 마지막 기념찰려 하시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책도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 이 책도 한 번씩 쭉 나와서 이게 목양문학과의 창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25집까지 쭉 해서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목사님 기도 끝나면 다른 분들은 나가셔서 자유롭게 식사하시고요. 목사님들은 사진찰려 하고 나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귀한 유품과 복으로 쓰인 것으로 함께 하신 것만이 아멘 귀한 희정할 양식도 돌아가시고 아름다운 사람의 곁에도 같이 나누실 수 있도록 복을 나눠주신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귀한 것으로 아버지의 뜻을 기쁘게 흥쾌하게 해 드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들이 되기를 여쭈고 싶습니다. 아멘 귀한 사랑을 통질로 공개하십시오. 전다운 양 목사님과 가족, 권족들과 성기는 교회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늘 함께하시겠구나 하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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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